아이고 다 얼마였지? 광위 요게 22 22에서 23이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살 사람들은 부엉이 치고 사지 않냐? 그죠? 살 사람들은 부엉이 치고 사죠? 아 일단 올려볼게 일단 올려보긴 하는데 요게 구워 이렇게 올리고 요거는 8억 마이스터링 힘 12% 14억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흥정을 받아줘야되겠다 럭 9% 야 이런거 되게 럭 9% 이런 모자는 싸더라고 이런거는 싸더라구요 요게 12억 광이 18에서 20이라고 써있어서 그렇게 해놨긴 했는데 요 2억 되게 싸다 요것도 2억 도드 때문에 도드 때문에 12%가 많이 싸진건가? 되게 저렴하네 라이징 선 펜던트 22 잠시만요 힘 21% 파푸니르 야 이거는 가격이 왜 안나와있지? 내가 이거 망토 얼마에 샀죠 여러분들? 이거 시세 얼마나 그랬지? 미치겠네? 안 적어놨어 아 돌겠다 내 망토가 얼마에 샀지? 이그라이 이그라이 하.. 헷갈리구만 음 요게 8억 도족바지옵좀 이거요? 럭시비퍼 예 그냥 10성이에요 그래서 싼거 아닌가? 야 나 몇개 올렸냐?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세개 더 올릴 수 있네 근데 풀가리를 살 돈이 없어요 나 이거는 안 적어놨나봐 이그라이 아 아 적어놨구나 아니 안 적어 안 적어놨네 와 나 미치겠다 이거 얼마에 샀지 얘들아? 야 가격을 안 적어놨어 와 돌겠다 아 망토 22에 샀어요? 아 여러분 근데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파는데 오래 걸려요 되게 안 팔리더라고 어? 귀도 안.. 귀도 온다 그게 파는 가격? 아유 고맙습니다 그게 파는 가격이에요? 아 상위에 5억 5천 아 그리고 망토가 22요 아 아 고맙습니다 하나 더 올릴 수 있다 럭 15퍼 어세신 보닛 이건 얼마에 팔아야 돼요? 뭐 뭐가요? 모자가 9퍼가 아니라니 뭔 소리야? 모자 이거로 9퍼는 맞는데? 아 올셋 5프로는 아니야 아 아 추업 때문에 가격이 더 나가요? 얼만데 이거 얼마에 올려야되는데? 이거 그럼 얼마에 올려야되는데? 아우씨 가격을 모르겠어 기다려 일단 열어놓고 다시 들어갈게요 아 내일부턴 좀 메모장 잘 적어놔야겠다 순서대로 이거는? 아 이거 모자 4.5야? а 아 아 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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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2옵 맞다는데? 야 뭐야 이거는요 럭 15% 유니크 모자 음 요거는 얼마정도 하지? 한 5억 5천 하나? 5억 5천 다 올린거였다 야호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내일 한번 상점 켜보면 얼마 팔리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 제목봐 아 아 아이초 양아치같은데 옆에도 있다고? 참 신고 버튼으로 신고하라고? 하 아 아 님 대하 20성 또 있어요? 일단 여러분들 아 아 저거 완전 허위사실 유포 아니야 아 그 밤 안 흘린 나중에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장사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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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잠 안 잔지 24시간 지났습니다 내일은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올게요 녹화를 종료합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